매달 오르는 생활비로 고민 많으시죠? 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오른 요즘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한카드 정기결제 플러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, 도시가스, 통신요금, 건강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생활요금을 신한카드로 정기결제 신청하시면 매월 최대 15,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할인받는 생활의 지혜 신한카드 정기결제 플러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? 첫 번째, 휴대폰 요금, 아파트 관리비,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, 4대 사회보험, 주택임대료, 마이월세 이렇게 7개 영역 생활요금 정기결제를 신한카드로 신청한다 두 번째, 신한카드와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하는 아래의 제휴사 몰에서 월 7만원 이상 이용한다 끝! 간단하죠? 생활요금 정기결제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최대 15,0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7월까지는 런칭 기념 추가 포인트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, 매월 지출되는 생활요금 정기결제도 이젠 스마트하게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?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플레이 앱에서 정기결제 플러스를 검색 후 신청해주세요 네... 단지 그럼요? disappearing